네! 이곳은 원하고 2,3,4 갈림길인데요 원에다가 펜슬을 다 쳐놨어요 영업 종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 놨네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 여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정서를 못했나? 여기는 레인보우2 원래 들어가는 진입로죠 원래 여기가 근데 지금 여기도 펜슬 막혀있죠 저깬가 저쪽으로 한번 열려있어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레인보우2를 탔거든요 레인보우 지금 여기서는 3하고 2하고 4 이렇게 운영이 되는거죠 지금 와 아 저 아래쪽은 보시면은 위쪽은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아래쪽은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요 근데 사람도 많고 사면 자체가 많이 울퉁불퉁 해가지고요 많이 불편해 보여요 그래도 뭐 한 번만 타고요 어몽길 들어가야겠어 이야 그래도 뭐 폭소리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키를 즐기네요 아 금요일인데 아 금요일인데